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작업을 하려고 하네요 고라니망을 치지를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네 형님과 같이 고라니망을 치고요 내일은 또 형님 내 밭에 가서 고라니망을 칠까 하네요 고라니 때문에 사과밭이고 뭐고 다 망을 치야 돼요 아니면 사과밭에 들어와서 잎과 나무도 다 부수고 심오는 작물들은 다 뜯어 먹어요 아이고 이거 말뚝 박는 것도 이거 쉬운 일 같더만은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만 농촌에 쉬운 일이 없구만 세상에 아이고 왜 이랬잖아 쉬운 일은 없다 농촌에는 쉬운 일이 없네요 이 망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조그만한 이 텃밭 하나 가꾸는데도 아이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제 망은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고라니는 못 들어오고 멧돼지나 치고 들어오면 몰라도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산골 농촌에는 이 망을 안 치면 농작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과수원 위타리 과수원 사과나무도 다 뜯어 먹는 건 괜찮은데 다 가지를 분지러 놔버려요 그래서 과수원도 또 쳐야 돼요 작은 묘목들 심은 곳은 다 쳐야 됩니다 도라지는 반절만 심었어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농사들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 앞 꼬랑까지만 도라지를 심고 한 꼴은 더덕 한 꼴 심고 나머지 이쪽 앞쪽은 전혀 못 심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이나 심어볼까 하고요 내년에 씨를 구해서 나머지 다 심을까 하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